남한강 조망의 한옥주택이 알토마토르 찾아왔습니다. 일단 이곳이야말로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어 평생 조망권의 침해배될 없는 곳이죠. 주변은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돼 있어 이웃 간의 교류도 나눌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장관을 내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건 전원생활의 최대 메리트겠죠. 본주택은 2006년도에 지어졌고요. 실제 거주용보다는 별장형으로 건축돼 평수가 좀 작아요. 대지 496.5제곱미터 150평에 연면적 81.75제곱미터 25평이죠. 안방 1개, 작은방 1개, 다락방 1개로 총 3개의 방이 있고요. 욕실은 2개입니다. 주변은 좀 작게 만든 대신에 교실은 탁 트위게 넓게 설계해서 최고의 전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또 양평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는데요. 특히 이 집은 6번 국도와의 접근성이 아주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쉽게 서울을 오갈 수 있습니다. 6번 국도가 불과 500m 거리로 차로 40분이면 서울까지 슝슝! 별장도 좋고 주말 주택으로도 손색없는 부담없는 거리네요. 이 물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. 금맥가로 나온 물건! 최초 7학에서 현재 4호 6천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. 가장 먼저 알토마토로 전화주신 분이 이 찬스를 잡으실 수 있겠죠? 2128-3838 코드번호 138번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 있죠? 스피드가 생명! 어서 빨리 전화주세요. 스피드에서 전화주세요. 스피드에서 전화주세요.